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학생 한 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고2 학생이고요. 저랑 상담을 하는데 내용이 딱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도 정말 내신 점수 올리고 싶어요. 근데 누구한테 상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되게 많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인을 통해서 제가 직접 학생이랑 상담하면서 아 이건 여러분하고도 꼭 공유해야 되겠구나. 특히나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제가 말하는 내용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거부터 얘기했어요. 얘야 너 성적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겠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하러 왔는데 자기가 모르잖아요. 몰라요. 라고 하길래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알만한 거나 얘기할게요. 수능 만점자들이 항상 하는 인터뷰가 하나 있죠. 아니 거의 바뀐 적이 없어요. 맨날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하면 맨날 내용이 뭐죠? 교과서 위주로. 빙고. 답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과서 위주로라고 했지 교과서만 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과서는 씹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도 공부한 거예요. 두 번째 멘트. 예습, 복습, 철저히 했으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단원컨대요. 정교권에 있는 학생 중에서 정교 1, 2등급이에요. 이거 안 한 학생 없습니다. 예습, 복습, 철저히 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지금 뭘 안 하고 있죠? 둘 다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예습 안 하잖아요. 뭐냐면 10명 중에 9명의 학생이 예습을 안 해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죠? 나도 내신 점수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고1, 고2 학생들 뭐가 지금 박살이 난 거냐면 예습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예습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그럼 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까지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점수가 좀 나오지 않은 학생들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케이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수업 시간에 좁니다. 100% 집중 못합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기간 들어가면 어때요? 이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 학교 무슨 교과서도 한 두 강, 세 강 들어가겠지만 모의고사 5회, 6회 들어간 학교도 있고요. 부교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학원에서 찍어주는 것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나옵니까? 죽어도 안 나옵니다. 예습을 왜 해야 되냐면 예습을 하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더하기 복습하는데 시간이 거의 안 걸려요. 뭐냐? 내가 예습했지?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그럼 복습하는데 50분짜리 수업 듣고 복습하는데 15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일주일 치를 복습하고요. 그래봤자요. 일주일에 하루 30분만 복습하면 돼요. 한 달 동안에 한 달 걸 복습합니다. 그래봤자 두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자, 장담할게요. 달달 외워집니다. 시험 대비 기간에 따로 영어를 위해서 빡세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대비 기간에는 문제만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이 왜 안 되느냐? 예습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선생님은 쭉 단어 얘기해줘. 뜻도 얘기해줘. 다 필기 다 해줘. 어느 순간에 집중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멍을 때린다던가 잠이 온다던가 50분 수업을 버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50분 수업을 자기가 자습으로 메꾸려면요. 두 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시험 대비 기간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요. 아, 예습을 하면 당연히 내가 예습하는 게 어디까지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습은 자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50분짜리 수업이면 약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돼요. 뭐냐? 수업하기 전에 글을 읽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어휘에 경광펜 표시하세요. 물론 제일 좋은 건 그 단어 뜻까지 표시하고 오는 게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다른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자, 내가 자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여긴 알고 여긴 모르는구나를 표시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게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수업 시간 50분 동안에 되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농담 안 하고 막 수업만 하면 학생들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졸립도 하고 근데 거꾸른 거 아세요? 예습을 하고 들어가잖아. 내가 아, 여기 해석이 안 돼서 표시하고 들어갔어. 만약에 선생님이 그 딱 앞에서 농담을 하면 화가 나는 거 아니? 아, 내가 궁금해서 수업 들어왔는데 집중력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아, 내가 왜 몰라서 해석이 안 됐는지 내가 어떤 하도 모르는 게 이거였는지 정확히 놓치지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선생님, 선생님, 3등급 이하 리슨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왜 3등급 이하인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 영어가 약해서 예습이 안 되거든요.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뭘 하느냐 해석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끊어주고 묶어주고 의미 단위를 공부. 아, 기본적으로 아, 내 수업들한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딱 모편이 겁니다. 내가 7월, 8월 달에 아, 나는 8월 중순에 계약을 하면 난 예습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뭐야? 나 혼자 예습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만들어 놓겠다. 왜요? 8월 중순부터는 이제 계약하면 예습해야 되거든요. 2학기 때 성적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럼 나의 지금 7, 8월 한 달 기간 동안에는 예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아,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문법이 약한 사람은 문법 공부. 그 다음에 끊어 읽기 묶어 읽기 못하는 사람들은 끊어 읽고 묶어 읽어서 의미 단위별로 해석하는 거. 어휘가 약한 사람은 어휘 암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역량을 키워 놓으셔야 돼요. 근데요. 한 달 동안에 자기의 역량을 키워 놓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8월 중순에 예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습할 정도의 실력이 아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꾸준하게 자기가 부족한 걸 메꾸는 공부를 하시고 8월 중순 계약하고 나면 장담합니다. 예습하면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올라가면 복습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고요. 매 수업 일주일에 30분 투자해서 일주일 단위 한 달에 두 시간 투자해서 한 달 단위 복습하면 달달달 외워집니다. 단원컨대 역대 받아본 적 없을 정도로 높은 점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역량 키우시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그럼 저희 Q&A로 들어오셔서 자기 상태 말씀하시면 아마 연구 실장님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방학 정말 금방 갑니다. 우리 2학기부터는 진짜 원하는 것만큼 내신 점수 올려봅시다. 꼭 승리하는 방학 되시기 바랍니다.